안녕하세요. 굳이 갑시다. 굳이 가요. 아, 이제 보신 분들 갈 데가 많아졌어요. 예. 여기저기 다 떠나는 시험이 될 것 같은데. 뭐, 일단 뭐 토요일러가 진짜 기대될 것 중에 하나가 제안 공간이고, 여행이 그중으로 하겠죠. 뭐, 이제 뭐, 평양냉내도 먹으러 가야 되고요. 한 개 정말 많습니다. 예. 냉녀도 먹고, 여행건도 본. 우리 다 함께 떠나요. 네. 아까 김구라씨하고 엠씨 글이가 했던 거 우리 같이 한 번 해봅시다. 호흡이 휴거예요. 저희 지금 같이 하는 거가요? 호흡이? 휴거예요. 네. 아니에요. 네.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라고요. 자, 다음분들. 슬기씨가 또 소개해 주시죠. 네. 아, 이제 공연이 점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. 네. 저희도 아쉽지만, 여러분들은 더 아쉬울 것 같아요. 네. 네. 지금의 열기를 그래도, 그래도 지금의 열기를 더움 없이 커줄 그런 화끈한 무대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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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네. 그러면 걸그룹게 양대산맹, 글로벌한 인기를 드리는 카라. 그리고 원더걸스. 네. 먼저 한류의 야식 카라의 무대입니다. 안녕히 보시죠. 안녕히 보시죠. 안녕히 보시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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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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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1K 콘서트에서 1K 프리아 콘서트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웃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정말 아쉽다는 슬리퍼 댁이 남아있는데요. 네 정말 많이 무대가 남지 않았는데요.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정말 정말 활기찬 응원 보내주시고요. 저희는 큐피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마지막까지 같이 즐겨주세요.